안녕하세요. 짱가몽입니다. 오늘은 짱가몽의 돗설 2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마칠지 못 마칠지 모르는데 대명 영락도작 이야기는 8번째입니다. 그래서 글을 카메라에 담았기 때문에 다 읽고 가지는 못하겠습니다. 그냥 그림만 비교해서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어제 예고해 드린 대로 영락 청화자기의 방품, 워낙 유명해서 방을 많이 했다고 그러죠. 그 밑을 친 부분이 그런 내용입니다. 영락 선덕 시기, 영선 시기에 청화자기는 제작이 너무 뛰어나고 상품의 질이 좋고 값도 비쌌기 때문에 값이 비싸니까 연락에 예나 지금이나 방을 하는 겁니다. 방이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 명나라 중기 후기에 곧 방제가 시작되었고 청나라 때는 강의 옹정걸륭, 강건성세 이 시기에 이르러 특히 아주 심하게 방을 많이 한 거죠. 방품을 원작하고 비교하면 조형이라는 건 기형을 말하는 거죠. 문양까지 아주 흡사한데 그래서 굉장히 높은 수준을 구비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 일반 중국 도자기를 사랑하는 애호가 분들도 영락제 선덕 때 진품이라 해야 되지 무슨 청 때 강의 옹정 때 진품의 방품이냐고 이런 소리 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그리고 자기가 갖고 있는 건 영락 선덕 때 진품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뭐라고 드릴 말씀은 없죠. 강의 옹건, 걸륭 아니라 청 말기라도 기물을 갖고 계시기 바랍니다. 100년이 넘었는데요. 1911년에 청나라가 망했으니까 지금 110년이 넘었는데 당연히 골동이죠. 60년만 넘으면 골동인데 요새는 5, 6, 7 도자기를 많이 찾는 것으로 봐서 골동이라는 게 계속 조금씩 내려오는 것 같습니다. 50년 정도 이상이면 골동으로 인정을 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좋은 기물이 없다는 뜻입니다. 자, 좋은 기물을 많이 소장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거기 카메라에 담았으니까 쭉 읽어보시면 되고요. 우선 여기 몇 가지밖에 없기 때문에 옹정방영락, 그러니까 영락 때 거를 옹정의 방을 했다는 뜻이죠. 영락 청화 국판문 완, 게시만 같은 거예요. 여기 뭐 카메라에 담았으니까 방품, 진품에 대해서 약간 작은데 뭐 이런 것까지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그렇구나, 그렇구나. 그러니까 방품이 진품보다 조금 작구나, 뭐 이런 거. 그런 거 이제 어떤 건지 크구나, 그런 거. 이 밑에도 쭉 내용이 나오죠.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우리 이제 그림 보는 시간은 언제나 편안하죠, 그림인데. 이해하기도 쉽고. 우리가 또 도자기는 다 그림이지 뭐 그리겠습니까. 자, 여기 저기 카메라에 윗부분을 빛에 비춰가지고. 여기 이제 설명해놓은 밑에 있는 그림인데,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진품은 하트용 돌기가 방품에 비해서 높다. 뭐 이런 내용이죠. 밑줄 친 걸 보면 진품의 회문이 크고 자연스러운데, 방품은 훨씬 작고 지나치게 정확해요. 반듯합니다. 또 진품의 밑동, 아래 그 굽 부분에 있는 앙복이라는 것은 이제 뒤집혔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몇 산자 문이 비교적 활달하게 8개를 그렸는데, 방품은 아주 밀집하게 12개를 그렸다, 뭐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진품의 청화는 당연하죠, 이게. 여기는 소마리청이고, 방품은 국산 청료니까, 소마리청은 퍼짐이 있고 농염이 침착하고, 농염, 아주 뭐 찐하고 아주 화려하다, 이런 뜻입니다. 철 결정반이 있죠. 그런데 이제 방품은 퍼짐도 없고, 색이 연하고, 겉날리며, 철 결정반 당연히 없죠. 소마리청이 아니기 때문에. 자, 그럼 사진을 보겠습니다. 자, 이거를 이제 가르쳐서 설명해놓은 말입니다. 자, 그럼 뭐 보시는 분들은 여기 밑에 정답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아무래도 그걸 설명한 겁니다. 여기는 회문이 좀 뭔가 좀 어설프죠. 그냥 자대고 그린 게 아니라 그냥 손으로 그린 거. 쭉 다 그렸지만, 얘도 그렸지만, 이게 좀 어설프요. 그런데 옹종 때 거는 아주 황제의 다그침이 아주 엄격했는지 아주 정확하게 반듯하게 그렸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이렇게 이제 색택이 소마리청 때문에 이렇게 이제 훈산현상 같은 게 보이는데, 여기는 그런 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 있는 산자문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매산자를 이제 밑에다가 산자 놓고, 위에는 또 거꾸로 산자를 놓고, 뭐 이랬다는 뜻입니다. 이게 매산자가 아니라 그런 모양이다라고 이 저자인 마시개 선생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표현을. 여기는 이제 청화 국판문 게시만이라고 그랬죠. 이런 거는 게시만이고, 이 밑에, 밑에 부분에 이제 돌기가 이렇게 뾰족하게 나와 있어요. 뾰족한 건 아니고, 좀 톡 튀어나와 있습니다. 하트 모양으로. 그래서 얘가 이제 닭의 심장인지 게시만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건 영락택 진품, 이거는 옹정때 방품인데, 옹정때 진품이죠. 그런데 옹정때 명영락을 방한 진품이죠, 당연히. 방품입니다. 헷갈리시겠네요. 방품 진품 해서. 아무튼 여기는 밀집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거는 이제 마무리를 하고요. 그래서 옹정, 방영락, 청화, 화해문, 절연분, 이 그림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 그림을. 그래서 이제 여기도 설명이 있지만, 이제 청, 옹정걸릉 시기에 이제 영선의 청화, 절연분을 방지했는데, 핍진하다, 핍진하다라는 말은 진짜와 똑같다, 이런 뜻입니다. 핍진, 진짜와 똑같다. 그래서 구분하기가 힘들다, 이런 표현이기 때문에 중국 이런 도자기 책에 많이 나와요. 뭐 어떤 거는 물과 방을 했는데 핍진하다, 이런 말이 나와요. 저도 예전에 주국 사전을 찾아봤죠, 그랬더니 진짜하고 똑같다, 구분이 안 간다, 이런 뜻입니다. 아무튼 이제 공모세 기록되기를 걸릉 3년에 당연히 지시를 받들어 청화 양모세, 이 사진을 보시면 어떠신가요? 절연분이라고 화분 비슷하다는 뜻으로 해놨는데, 어떻게 보면 수세일 수도 있어요, 세. 세가 이제 필세, 붓을 빠는 필세도 있지만 손을 닦는 수세도 있습니다. 수세, 수세식이라고 그러잖아요, 손. 그래서 이게 이제 거꾸로 놓으면 어떻습니까? 서양 모자 같죠? 진짜 서양 중절모 비슷하게 돼 있어요. 여기 책만 넓으면, 그래서 서양 모자 같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청화로 된 서양 모자와 같은 새, 이건 너무 구경이 26cm 되니까 필세로 써도 되긴 되는데, 큰 붓 같은 거는 붓을 빨 수도 있고요, 손을 닦을 수도 있으니까 수세 내지 필세로 봅니다. 새를, 당형이 있습니다, 당형. 그래서 청나라 때는, 지금 명, 영락을 하고 있긴 하지만, 당형이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데, 청나라에는 강건성세인 강의, 옹정, 건륭 때는 세 사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네 사람인가? 네 사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강의제 때의 랑정극과 장응선, 이 두 사람을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옹정제 때는 연, 히, 요, 이 사람을 기억하셔야 되고, 건륭 때는 당형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네 사람이, 아무튼, 도기관이에요. 감독관, 도자기를 감독하는, 도독관이라고 그러죠. 도독관, 도자기를 감독하는 괄, 도독관이라고 합니다. 아무튼 그 유명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한번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고요. 청나라 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영락, 청화, 절염부는 크기가 큰 게 있고 작은 게 있다, 이런 표현입니다. 여기 있으니까 나중에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자, 그럼 또 높여서 위에 마저 설명도 사진으로 카메라로 남기고요. 쭉 나왔습니다. 제가 줄도 안 쳤습니다. 그냥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 진품은, 얘가 진품이죠, 이쪽이. 이게 방품이에요. 여기 구경이 26.6cm인데 여기 34cm, 상당히 큽니다. 34cm 치면 대야 수준이네. 그래서 여기는 절지와 8송이 그렸고 여기는 6송이만 그렸다. 문양도 달라요. 문양도 다르다. 얘는 아주 꽃이 하나입니다. 한 종류입니다. 이거 연꽃이거든요. 연꽃입니다. 그래서 진품은 여기 4개화가 있어요. 4개화는 뭐냐면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나타내는 대표주자들을 그린 걸 4개화라고 합니다. 계절개자죠. 8송이가 있는 전지화의 문이 있고 여기는 전지연화문입니다. 나머지는 비슷한데 여기는 유색이, 청백색이 나는 거거든요. 여기는 하얀, 아주 백색, 진짜. 워낙 수비를 잘했다고 그러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카메라에 담아드렸고. 여기도 이게 카메라의 담윰, 조금 전에 절연분을 설명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오각 별 모양이지만 여기는 이파리가 운두형입니다. 진품은 소마리청을 해서 이렇게 됐고, 방품은 국산 청렬 사용했기 때문에. 그래서 국산 청렬 사용했기 때문에 방품할 때는 일부 작품에 소마리청의 효과를 내려고 제가 지난번에 몇 번을 말씀드린 적이 있거든요. 함철량이 높은 청렬로 점을 막 찍었어요. 점공이라고 해서. 그래서 훈산현상이 있는 것처럼 했는데 유면이 파고 들어간 맛이 없죠. 결정반이 철수반이 안 되니까. 그래서 유면이 떠 있다, 이런 느낌을 받으면 방품입니다. 이 방품도 옹정제태 방품이기 때문에 몇백 년 된 겁니다. 아무튼 그다음에 세 번째로 옹정방영락 청화의 당총은 쌍이유계호라고 했는데 우리는 여기 한자로 쌍계계관이라고 써 있죠. 쌍계계관. 이런 모양새인데. 이거는 새로 나온 단독으로 있는 거고요. 이게 그림입니다. 우리는 그림을 중요시해야 되기 때문에 눈에 익혀두시고 카메라에 담았으니까요. 얘가 전고가 6cm예요. 여기는 6.5cm. 그래서 저거 이게 십자가 빠진 거 아닌가. 너무 작은데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무튼 여기 6cm라고 하니까 확인할 길이 없어서요. 6cm면 정말 조그맣죠. 장난감일 수도 있어요. 하여튼 여기는 쌍계계관이라고 우리는 명칭을 해야 된다고 그랬죠. 쌍계계자가 여기 두 개가 나와요. 쌍계라고 합니다. 묶을 계자니까. 쌍계계관. 뚜껑이 있는 계관인데 영락대 거는 이렇게 보주라고 해서 이렇게 보석 구슬이 이렇게 꼭대기에 뉴. 뉴는 꼭지 뉴 자죠. 꼭지가 있는데 얘는 평저예요. 그냥 평평합니다. 뚜껑이. 그게 틀리고 꽃도 틀립니다. 꽃도. 꽃도 틀리고 여기는 그 목 부분에 어깨 부분에 여기 연판문 같은 게 이렇게 쭉 돼 있습니다. 여기 위에도 연판문이 있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다라는 거 알아주시고요. 이 사진은 여기 설명입니다. 카메라에 담아드리면 이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방품은 화해절지. 여기는 그런데 이 방품에는 대명성환현재관지를 썼다고 합니다. 옹정이면서 밑에는 또 성화관지를 썼다고 해요. 성환현재의 이런 개관이 이게 평평한 개관이 유행이었어요. 성화 때.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아무튼 성환현재관지를 썼다고 합니다. 옹정이면서. 어떤 경우는 관지를 안 쓴 경우도 있고 자기네 관지 옹정걸룡을 쓴 데도 있고 또 다른 관지를 쓰는 것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방품은 이렇고 진품은 이런 설명이 있다. 이렇게 카메라에 담았으니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여기 있는 이 기물은 청화 전지 연탁. 연탁 8보문 쌍계 개관. 이렇게 이름 지정하시면 되고요. 여기는 영락대 거를 방을 해서 그런지 여기는 보수 구슬을 꼭지로 달아놨고요. 여기 전지화의 문, 당초문 그려놓고 연탁이라고 하는 것은 밑에 있는 곳이 연꽃입니다. 연꽃을 탁자를 삼아서 그 위에 8보문이 그려져 있다. 이런 뜻입니다. 연탁 8보문입니다. 정확한 표현이 연탁 8보문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이름을 외우시기 바랍니다. 8보문은 나중에 설명을 한번 쭉 드릴게요. 사진 나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얘는 소라 같고요. 이거는 우산인가요? 이거는 이제 뭐 율라산계야.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아무튼 바퀴 같을 수도 있고. 이건 소라는 분명한데. 아무튼 이건 보자기 같기도 하고. 아무튼 있습니다. 8보문은 나중에 자세히 사진을 보여드리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수도 박물관 소장돼 있는 옹정대의 쌍계 개관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놓은 거죠. 복부의 연탁 8보문. 연탁 8보문입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네 번째가 이제 옹정대 방을 한 또 영락거를 청화 절지 화해문 쌍이 편호 편병 이거죠. 이렇게 잡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청대 강의 옹정 시기에 어여청에서 또 방을 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판별하기가 매우 어렵다. 그러니까 아까 그런 단어 있었잖아요. 그러면 핍진하다. 방품과 진품이 너무 똑같아서 구별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이제 크기는 이렇게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그림을 우리는 이제 사진을 이해를 해야 되니까. 여기는 이제 이게 동백문이라고 그러면 동백권. 여기는 해당화 곳이래요. 해당화. 뒤에 설명이 나옵니다. 이따 카메라에 담을 거고요. 그런데 이제 이게 높이가 얘는 24.9cm인데 얘는 높이가 30cm니까 얘가 좀 한 5, 6cm가 크죠. 그래서 이제 여기 스타일도 좀 다릅니다. 여기는 초연문이 거꾸로 되어 있고 여기는 초연문이 없고 여의운두문이 되어 있네요. 그리고 여기는 좀 이렇게 크게 그렸는데 여기는 좀 작게 그렸고. 이건 키가 크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여의 수대문 여의문에는 진하게 해놨는데 여기는 줄로 해놨다는 점이 좀 다르고요. 그런 이제 차이점들을 저희가 지금 방품을 비교하는 것이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도 그 부분에 여기는 이제 아까 거니까 아까 그 편호죠. 편호에 대한 설명을 이제 써놓은 것입니다. 방품은 절지 해당을 그렸고 진품은 절지 동백을 그렸다. 좀 전에 말씀드린 거고요. 그래서 여기 이제 특징이 또 있는데 여기 국산청료와 소마리청 쓴 거는 다 아시는 거고 방품은 양측 측면 중간에 한 줄의 수직선이 접합분이 있다. 수직선을 접합분이 있어요. 그래서 진품은 복부 중간에 횡으로 난 접합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요거 요거 중요합니다. 명때는 횡접이고 청때는 수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횡으로 붙였고 청때는 수직으로 붙였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명때는 이제 위아래로 붙였고 청때는 이제 이렇게 반을 수직으로 잘라서 붙였다.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 밑에 이제 무당준이죠. 반좌. 무당준도 한번 볼까요. 크기나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카메라에 이제 다 담아 있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거의 같다고 그래요. 거의 같으네요. 진짜. 색조가 틀리게 합니다. 색조가. 그래서 이 색조가 좀 진하죠. 아무래도 소마리청은 정말 아름답습니다. 여기다 이제 불을 비추면 어휴 뭐 진짜 끝내줍니다. 황홀할 정도로 아름답습니다. 소마리청이. 그래서 이제 뭐 값이 비싸다는 거겠죠. 청화는 유하체이기 때문에 웬만한 유학 되게 두텁게 시유를 하기 때문에 거의 뭐 보존 상태만 좋으면 아주 안전한 장소에서 보존하면 천년이 가도 색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새는 이제 여러분이 조심하셔야 될 게 요즘은 이제 청화가 화학알료로 그립니다. 화학알료 그리고 또 그것도 모자라니까 또 거기다 필름으로 붙이기도 하고 물전사 같은 경우는 화학알료로 붙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제 그런 기물들은 시간이 지나면 색이 바래요. 이게 이제 보존가루나 뭐 이런 그런 걸로 이제 광석을 이 천연알료로 해갖고 이 색을 낸 코발트 광석을 통해서 나온 색깔하고 틀립니다. 전부 다. 요새는 이제 화학알료. 그러니까 푸른색. 파란 물감 가지고 그린다. 이런 뜻입니다. 구분을 잘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싸구려 섭취는 배척하면서 그래야 이제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수준도 높아지고 손해를 덜 보십니다. 당하지 않는다. 알고 가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아주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반죄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접시를 놓아두는 것이기도 하고 또 이제 여기다가 뭐 향로를 걸어두기도 하고 뭐 그런 용도를 쓰는 겁니다. 아무래도 뭘 걸어놓으면 좋잖아요. 납작한 거를 놔두는 용도. 혹은 좀 이렇게 깊이가 있는 걸 여기다 싹 걸어놓으면 요 밑에 돌기가 있다고 그래요. 요기 가운데에. 자 그리고 요기에 이제 요기 선 같은 게 그려져 있죠. 진하게. 여기는 이제 바탕이 워낙 허연 바탕이니까 이렇게 진한 게 글씨가 나오는 거고 요기에는 글씨가 잘 안 나와요. 글씨가 나오긴 나와도 얘보다는 선명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요기에 하얀색이죠. 얘는 청백색입니다. 그래서 요런 것은 이제 비치는 청색 그리고 이 량청유라고 요기에 설명이 나오죠. 요 량청유. 아무튼 요런 스타일이라는 거는 지난번에 설명드리면서 말씀을 드렸고 자 여기 이제 또 카메라로 담으면 책을 안 사시는 분들을 위에서 그렸습니다. 안 사도 됩니다. 산다고 뭐 책을 다 보시는 건 아니잖아요. 아무튼 뭐 촘촘하게 보여드리니까. 진품은 이제 자연스러운 청백색이 됩니다. 이게 유약하고 뭐 회가 좀 틀리다고 그러는데 량청유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량청유 기억을 하시고요. 소마리청을 했기 때문에 이제 푸른색이 너무 아름답고 농담이 달라서 손으로 쓰다듬은 요철이 있다는 거죠. 소마리청이니까. 왜냐하면 이제 파고 들어간다니까. 그래서 만지면 철수반 있는데 만지면 쏙 들어간 느낌을 받습니다. 시중에 떠도는 기물들도 그렇게 소마리청 비슷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요철현상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요철현상이 있다고 진품은 아닙니다. 방품은 이렇게 됐고 인위적이 이제 적, 묵. 요건데 요 한자를 잘못 쓴 건지 이 한자는 점자거든요. 요 옆에 또 점이라고 나왔잖아요. 그래서 요건 묵자가 잘못된 건지 점자가 잘못된 건지 아무튼 둘 중에 하나는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고치지 못합니다. 지난번에 한번 잘못했다가 망신만당하고 아무튼 요렇게 돼가지고 했는데 방품은 유면에 떠 있다. 손으로 쓰다듬어도 요철을 느낄 수가 없다. 그건 몇 번 강조한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제 또 진품의 경우는 청화가 퍼져서 문양이 그렇게 또렷하지가 않다. 자 다시 한번 반좌를 가까이서 이렇게 다시 보여드리면 좀 뭐라고 그럴까? 번져가지고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렇죠?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여기는 소마리청, 여기는 국산청요. 그런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그럼 다시 책으로 교재로 가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나왔죠. 걸룡 방한 것은, 걸룡제 때 영락거를 방한 것은 이런 내용이고 상하의 구멍이 있어 궁궐의 향로나 꽃꽂이 용으로 만들었다. 이런 내용을 좀 알고 계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옹정 때 영락걸 방을 한 청화 금지문 편호,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사진부터 보시면 너무 아름답죠? 정말 갖고 싶죠? 여러분, 수백억입니다. 하나에. 얘가 당연히 비싸겠죠? 이거는 뭐 없는 거고요. 얘도 없겠지만 아무튼. 그래서 이거는 이제 23.4cm, 26cm, 이제 방품이 좀 더 조금 크고요. 그리고 산두형 부분에서도 여기 꽃 모양이 연꽃 같은데 굉장히 진하게 나왔는데 여기는 그냥 대충 그렸어요. 방품이라서 그런지 보면 대충 그렸다는 거. 이런 게 이제 이런 것, 여기 이런 것. 이런 것들이 이제 금지문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는 이제 화해문으로 싹 그렸고. 여기 있는데 어떠신가요? 보시기에. 왜냐하면 여기는 조금 뭐라고 그럴까. 훈산 현상도 있고 이제 쩜 들어가는데 좀 요초로 현상 같은 거 느껴지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좀 자연, 물론 우리가 정답을 알고 하니까 그렇지만 자연스러운 색택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보면은 떠 있다. 뭐 이런 느낌이 이제 있습니다. 여기 표현을 그렇게 했지만은 그런 느낌이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잘 만들어냈는데도 말입니다. 또 옹정재가 어떤 사람입니까? 치밀한 사람인데 그렇게 달달 볶아서 이렇게 만든 겁니다. 이거를 지금 방해해가지고 나오고 현대방품들 코발트인지 물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이게 이제 그게 설명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카메라에 담는 이유는 사진을 보면서 시청하시면서 이거를 읽어보시라고. 읽어보시면 이제 이게 틀립니다. 이 굽변의 수협이라고 해서 늘어진 꽃잎. 그게 이제 좀 틀려요. 특징이니까. 자, 어떠신가요? 네, 여기. 진품은 이런 스타일이고 방품은 이런 스타일이다. 그걸 이제 외워놓으셔야죠. 혹시 이제 뭐 이런 기물을 만나실 수도 있잖아요. 세상의 확률은 다 0에서 1인데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만 찾고 다니면 인생이 피곤한 거지만 혹시 만났는데 아, 몰라보는 거야. 그러면 그거 억울하지 않나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죠. 뭐 진품 찾으려고 공부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그냥. 인생이 힘들어져요. 대신에 이제 알고 있는데 모르고 지나간 거하고 알고 놓치는 거하고 좀 다르죠. 전혀. 그래서 여기 이제 설명이 쭉 돼 있는 겁니다. 설명이 돼 있는 거고요. 읽어보시기 보면 되고 흐리게 보이지요?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지문까지 하고서 여기는 밑에 어떤 이정중이라는 분하고 주유평이라는 사람이 쓴 중국 청화자라는 책에 이런 감정하는 관건, 기준, 포인트 이래갖고 써야 한 건데 저희가 늘 하면서 다 했던 얘기예요. 청년은 소마리청이니까 그렇고 조형, 기형은 여러 가지인데 외래적인 색채를 흡수한 기형이 많다. 수대의 비단 띠 장식이라든지 이런 이북에 오는 우리가 쌍계 개관을 말하는 거고요. 무당준이라든지 화요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서아시아 그쪽에 금속기를, 청동기나 금속기를 모양새를 방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굽은 영락자기가 굽이 좀 높고 깊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홍문은 국산청룰을 썼지만 영락청화는 소마리청을 썼다. 그래서 석광색이 보이고 흑가색 반점이 보이고 퍼진 훈산 현상이 있고 아주 침착하다. 침착한 느낌이 든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오늘 영락제는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영락자기와 거의 수준이 맞먹는 영락자기와 거의 수준이 맞먹는 선덕청화자기, 선덕자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영락도자기 이야기는 8편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선덕은 좀 더 걸릴 것 같아요. 책 두께를 보니까 훨씬 더 1.5배 정도 두껍더라고요. 이 정도 두껍습니다. 아무튼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이 책은 그런 내용을 다 카메라에 담았고요. 여기를 보시면 참고니까요. 이게 이렇게 카메라에 담아드리면 왼쪽에 있는 이 부분 이 부분이 영락대의 화해도를 사진인데 그림같이 이렇게 만든 거죠. 이런 그림의 형식을 갖고 있다라는 걸 한번 보시고요. 오른쪽에도 보면 하나 면을 잡아야 되니까 잘 안다냐 대충 잡혔습니다. 이렇게 얘가 화해 구석도경 그러니까 꽃이 있고 바위가 있는 바위도 이제 영락제 때 명때의 기풍이라고 그랬죠. 화풍 이게 이제 허연 부분을 남겨놔가지고 입체감이 들게끔 하는 거 그다음에 소나무죠. 소나무는 어떤가요? 공 모양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공 모양 밑에도 이제 공이지만 이건 뾰족한 공인데 아무튼 얘는 동글동글한 공입니다. 지난번 했던 그림하고 비슷하죠. 그런 이제 느낌을 가지고 있는 사무도문입니다. 사무도문이 아니구나. 얘는 이번은 송속도입니다. 송속도. 소나무와 바위. 소나무와 바위는 특징이 뭘까요? 변치 않는다. 장수다 이거죠. 얘는 바위니까 장수와는 크고 아주 움직임이 없죠. 오래 견디는 거고 소나무도 영어 표현이 에버그린이잖아요. 에버그린. 항상 그린이다. 그래서 장수의 문양이고요. 여기는 이제 수대 비파입니다. 비파. 그런데 이 수대조가 뭐냐 하면 이렇게 얘는 수대조는 이름이 수대조예요. 이 꼬리가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이 비단 숫자인데 수대조의 숫자가 비단 숫자 비단 숫자인데 그게 장수 숫자하고 발음이 똑같아요. 비슷해요. 그래서 이 수대조가 나온 그림은 장수를 뜻합니다. 그것도 한번 알아주시고요. 얘는 이제 소나무하고 얘가 사무도네. 송중매문입니다. 송중매문. 그리고 이제 이거는 불수문같이 생겼죠. 이런 게 소용돌이가 있어서 이제 그린 거고 이건 서번년문이라고 해서 특이한 문양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영락제 때에 나왔던 그림이다. 이 정도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선덕으로 넘어가서 또 재미있게 또 뭐 이야기를 한번 썰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큰 힘이 됩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